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자오 베트남 하이즈형의 오전 7시의 모습입니다 베트남 하이즈형의 아침 출근길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맑고요 역시 베트남 오토바이가 많네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하이즈형에서 하이퐁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이퐁공항에서 호치빈으로 내일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떠나기 때문에 오늘 하이퐁으로 다시 돌아왔고 제 숙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싼 대로 했어요 1박에 한국돈으로 15,000원 로컬에 있는 모텔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카우민 모텔 자 여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숙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앞 주변은 현재 이래요 짜잔! 여기 진짜 로컬 분위기 많이 납니다 제 지난번 숙소보다 인테리아보다 저는 여기가 느낌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베트남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제 숙소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하이퐁 안두엉 제 숙소입니다 짜잔! 제 숙소는 30만동이고요 한국돈으로 15,000원입니다 그냥 혼자 있기 딱 하루만 지내다가 호치민 갈거라서 제일 싼 대로 한번 알아봐서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어요 짜잔! 옷장 그리고 화장실도 있거든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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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 하이퐁 임페리아 숙소를 리뷰했었는데 물론 거기보다 안 좋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가성비 아닙니까? 이런 방에도 한번 지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베트남의 모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오면 물도 맥주 음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름은요 바오민 모텔입니다 1박을 하고 내일 호치민으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퐁 안두엉 숙소 리뷰였습니다 15,000원짜리 숙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6시 20분이에요 베트남은 여러분 아침 일찍 하루가 시작돼서 벌써 이렇게 운주합니다 북적북적하고요 어디로 가볼까 이쪽으로 갈까요 그냥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침밥 먹고 짐 싸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하이퐁 공항까지 한 15키로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제 숙소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좀 여유는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서 제가 비행기가 어 점심시간으로 12시 25분 비행기 입니다 하이퍼 까피 공항으로 가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와 여기도 역시 어 밤미다 저거 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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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판매를 하게 됐네요 어 밤미를 한번 볼까요 좀 땡기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딴 걸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 미 반 미 와 이렇게 주스랑 통 주스랑 먹고 계시네요 네 이거 얼마에요? 반 년 돌? 반 년 돌? 반 년 돌? 반 년 돌 반 년 돌 안 돼 어 아 아 아 아 반 년 돌? 아 반 년 돌 아닌가? 잠깐만요 이 단어 왜였는데 арт 구석 얼마입니까? 반 년 돌 얼마입니까? 반 년 돌 아 왜 이렇게 안 observé 잘못부터 주문했어요 이거 이거 하이브이닝 아 이만동이라고 합니다 천원 오오 먹을까요 맛있을까요 이거요 여러분? 벌써 제거 놓으시는데요? 나 달라고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 내거 아닌가? 저분 공사? 아 더 좋네 라고? 나 달라고 안했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넣어버렸어 아니 나 딴거 먹으려고 고민했는데 아줌마가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천원입니다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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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세요 나 계란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거보다 소세지와 계란 그리고 어 오케이 아 이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기억에 따라 좀 더 달릴까요? 이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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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좀 더 달라고 해 까먼 오 그렇지 이게 들어가야죠 수분이 좀 들어가야죠 방에 안 넣어먹을래? 안 넣어먹을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가만 네 여러분 이만동 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와 여러분 한국에서 이거 사려면 한 5,000원 이상 줘야 돼요 와 베트남에선 천원에 구입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하나를 구입했으니까 어 또다른 걸 구입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이 동네 반미를 구입했고 와 여기 봐봐요 여러분 지금 아침 6시 반도 안됐어요 이렇게 다 열어요 문을 아 여기도 반미구나 반미 와 그쪽도? 이게 뭐지? 와 무슨 어떤 시계? 와 여기 재료들이 보이세요 아 이렇게 쌀국수? 진짜 아 아 아 저 먹을 거 제가 물어보시는데 구경하러 좀 왔거든요 일단 아 이렇게 국물을 부으시는구나 이 재료들을 넣고 국물을 부어서 손님께 나가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맛집인거 본데요? 많이 드시는데 일단 다른데 좀만 더 구경할게요 잠깐만 근데 반미가 많이 팔고 있어요 저쪽에도 반미 오 오 여기 맛집이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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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가 진짜 로컬 맛집 같아요 여기 봐 오토바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침부터 조치되어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자 가서 그럼 볼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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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세지를 튀기겠습니다 아 아 아 아 그거예요? 아 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거래요 이렇게 아 기름에 튀겨서 얼마인지 물어볼게요 이거 8만동 아 아 8천동? 8천동 8천동 물어볼게요 아 8천동이랍니다 이거 소세지 하나에 아 아 잠깐 아.. 400원이에요 아 먹을까요? 밥이도 있고 이렇게 다 소시지를 먹는구나 밥이랑 빵에다가 그냥 넣어주는구나 일단 다른 데도 한 번만 더 볼게요 가만 여러분 얼마에요?가 반녀떡이 맞죠? 아 내가 내 말 못 알아 들으니까 맞나?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 발음이 여러분 조금만 더 앞으로 선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엄마와 딸이 같이 구입하고 계시네요 사탕 수수 주스 여러분 한국에는 없죠? 저거 찾으면 어딘가에 있겠지만 거의 안 보이죠 지금부터 저도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지금 2만동을 내셨거든요 가주머니께서 2만동을 내셨는데 오 만동을 구실러 줘요? 그럼 이거 하나에 만동이에요 만동이면요 500원이에요 여러분 하나에 그거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한에 500원? 아기가 잘 먹는다 아기가 잘 먹어요 아기가 잘 먹어요 아기가 잘 먹어요 저도 좀 드세요 네 엄마 넋 미야 넋 미야 넋 미야 넋 미야 못 주세요 자 지금부터 사탕 수수 주스 우리 사장님의 딸이 직접 해 주네요 만드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사탕 수수를 넣어요 이렇게 그럼 집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와 신기하다 이거 저기서 얼음을 가지러 갔어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저기서 얼음을 가지러 갔어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이렇게 나온거에요 이렇게 나온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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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아까 만동인가 내가 봤거든요 만동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아 만동 맞아요 여러분 500원 3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탕 수수 여러분 사탕 수수 주스 와 너무 시원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 같이 나오면 꼭 드셔보세요 500원 에 사탕 수수 주스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먼 여러분 이렇게 사탕 수수 주스를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먹어보도록 할게요 반미 반타 반미 이게 어떤 맛일까요 음 우와 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숙주 당근 오이 햄 햄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오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입 드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먹고 아무튼 호치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탈 시간까지 한 5시간 좀 더 남았어요 아무튼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